덱 바꿀거 같은데? 설마 이거 보고 피아나를 꺼내지 않겠지? 바꿀거 같거든요? 피아나가 뭐.. 안 바꾸네? 이 자리가 뭐였죠? 힐러 있었나? 이 자리가? 바꿀거 같은데? 마지막 이거 피아나? 안 바꾼다고? 정말? 어? 근데 가네? 바꿀줄 아는데 피아나 어허 음.. 어허 이건 깔았어야 했는데 이거? 아 일부러 안 때린던데? 하 이러지 말 걸 그랬나? 벗고 지장상 이거 뭐였죠? 이게 뭔지를 못봐서 어허 워메씨 머리 걸리는거 웃어 첫방은 견제했다고 그랬나? 이거 효진 몇포야? 땡큐 땡큐 저 꼬주겐 안치겠지? 그럼 뭐 칠려나? 운역 아냐? 어허 됐당 이제 하자 너무 많이 당했어 스킬 스킬 쓰려나? 아 근데 피아나는 스킬 안쓸 것 같아요 스킬 쓰면 낭비라서 어허 아 벗고 먹었어 처음에 피아나 견제할까 그랬나? 처음에 너무너무 휘를렀네 처음에 속도 좀 낮추고 속도 좀 낮추고 스킬 까비 여기에 그거 들어갔으면 됐는데 깃발 부져부 이거 깃발 체력 보니까 5성 아니면은 속도 체력 저항.. 아니 속도 저항 체력인데? 5성 아니면은 6성 속도 저항 체력이 너무 낮아요 맞아보면 알아서 아 5성 에비스 5성이냐? 나는 뭘 때릴까 무조건 좋은게 아니라서 방역대 만나면 피 하나 빼야되요 방역대 만나면 띵 프라 끼자 이러면 전 두대 치죠 그리고 지장상이 카운터에요 지장상이 지장상 켜지면 피 하나 매우 안될텐데 위험했다 꽃조개가 하지만 저항이 높은 우리 꽃조개 이러면 시식 안들어와요 누굴 펴놓지 이거 펴놓자 우녀가 여깄네 우녀 무조건 우려야겠다 우녀는 불 없나? 그렇게 하고 다시 지장상 켜지 속도 깎고 꺼놔 링크만 안 끊기면 돼 나는 됐다 이제 지옥에다 피하나 피하나가 맞는건 아니라고 방역대 만나면 빼야되 차라리 여기에 피하나 말고 간무인게 훨씬 더 나아요 아 우녀가 제일 먼저 오네 우녀가 제일 먼저 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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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위험을 감지 하지 말자 이것만 안 끊기면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얘가 스킬 안 써도 돼 반약원 안 끊기기만 하면 돼 욕심부릴까요 확정적인거 할까요 확정적인걸 하자 욕심부리지 말고 저 체력이요 욕심부리지 말고 확정적인걸 예 왔들 분리 분리 야 으란아 얘가 자 부끄러우려 놀아 이 붉 자 질 다 여기 춥당 지장사항 이게 실드 생기는 거던가? 스킬 쓰는게 사항도 있는 혈구 절대 못 이긴데 피가 다시 찼네 굿 굿 하지만 피 채우지 말라고 피 채우면 안 돼 피 채우지 말라고 광풍 나가고 그 다음 누구냐 필요하나 피 채우지 말라고 아 어어 최악인데 저건 저거 때린거 지장사항 지장사항 이렇게 때리네 이가 차분 지장사항 이대만 이대만 애매할 겨 때리고 싶지 않을걸요 왜냐면 흡기가 몇번 더 때리면 죽거든요 이거 지금 우노부터 에비스가 어딨지 지금 이게 어딨나요 안보였는데 피하나 여깄데 어리스가 안보여 죽었고 답이 없어 방댁으론 피하나 덱은 방댁들한테 답이 없어 피하나를 빼야돼 오히려 피하나 빼고 관문 넣는게 좁은 승리 더 올라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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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